지금 눈치챘어?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싫어 내 맘대로 되니까 넌 어떻게 걸어가게? 그래 나 그럼 일로 와 내 몸이야 니 없는 곳에 갈꺼야 니 없는 곳에 갈꺼야 네 넌 어떻게 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으 몰라 내가 니 말을 알아들었으면 아 열부가 되지 일부가 아이가 언제?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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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석목도 가마우지가 점령했습니다. 조만간쯤 나오면 다 죽을건데 난리났네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꼭 그렇게 해야돼? 난리났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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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